의미상 헷갈리는 보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일단은 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답은 only였고요 only는 형용사기도 하고 부사기도 해요 형용사로는 유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부사로는 뭐뭐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형용사로는 she's the only person for the job 그 잡을 위해서는 그 일을 하기에는 그녀가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유일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명사구, 명사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게 돼요 생긴 거는 똑같죠 근데 you 같은 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으로 받지는 않아요 only you can do it 그래서 여기서 only는 부사로 쓰인 거고 당신만, 당신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도 only가 이런 뜻으로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only employees라면 직원들만 그리고 직원들을 제안하는 말이 있었죠 뒤에 형용사들로 이러이러한 직원들만 이런 직원들만 are required to take the training 훈련을 받으라고 요구가 된다 이런 말이었는데 중간에도 읽어보면 회사와 함께한 직원들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라면 for less than a year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만 그 기간 동안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회사와 함께한 직원들만 are required to take the training 훈련을 받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말이었네요 일단은 그래서 언니가 답이었고 다른 보기들도 굉장히 헷갈렸는데 왜 안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almost almost 잘 여기 넣으신 분은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거의 모든 직원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런 거의 모든 직원들이 훈련을 받도록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거의 모든 직원들이라고 하려면 이 의미를 보세요 almost의 거의잖아요 in place인 직원들이거든요 거의 모든이 없잖아요 모든 모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almost 얘기 들어간다면 almost are 이렇게 거의 모든 직원들은 이렇게 are 같은 말이 있어야죠 almost는 얘는 명사를 바로 수식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it's almost time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it's almost time to 거의 뭐 뭐 할 시간이다 이렇게 time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부정 대명사 almost anything 아무거나 거의 아무거나 이런 거는 봤는데 almost가 명사를 바로 이런 뭐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사를 바로 수식하지 않습니다 almost all in place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all 하고 every 차이점은 아시죠 all 다음에는 복수형이 나오고 가산이 나온다면 every 다음에는 단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almost every passenger 이렇게 almost all이나 almost every 라고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a는 음 안 됩니다 그리고 b는요 entire은 얘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복수를 수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entire은 절대로 복수를 수식하지 않습니다 entire도 그렇고 얘랑 비슷한 것이 the whole whole이란 말이 있어요 entire하고 whole 같은 말은 복수를 수식하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단수를 수식할 때 쓰는 말이 the entire village 말 전체 village이 단수죠 그렇죠 I wasted an entire day on it 그거 하는데 하루 종일을 낭비했다 라고 할 때 보세요 entire이 day를 수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복수를 수식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실수하기 쉬워요 그리고 entire이나 whole이 답이 이제 보기로 들어가서 답이 되는 걸 못 봤어요 얘네들은 주로 함정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함정 우리말로 전체 직원들 뭐 이런 말이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함정으로 잘 들어가고 함정의 요소는 항상 뒤에 복수를 위치시켜가지고 entire하고 whole은 복수를 수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previous는 이전의 이란 뜻이거든요 전 그러니까 previous in place이라고 하면 옛날 직원들이죠 우리말로 옛날 직원들 그러니까 더 이상 직원이 아닌 사람을 의미를 해요 근데 시제를 보면은 who have been with the company 이런 시제를 쓸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쓸 때는 지금도 과거부터 현재 완료라는 것이 음 여기가 지금이라고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보다 적은 시간 동안 1년보다 적은 시간 동안 우리랑 함께 해온 이전 직원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온 1년보다 작은 시간 동안 1년 미만으로 우리와 함께 해온 이전 직원들 말이 안 되죠 해왔다는 건 지금도 직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제하고 이 previous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는 그것이 답이 안 되는 이유 2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그 다음 시간에 이른만 또 1년보다 2년 1년보다 1년